자막제공 배달의민족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까 해서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3년 정도 보유하신 것 같은데 평수는 몇 평대세요? 61평이요 61평대를 보유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 매도해야 되는지가 고민이신 거죠? 예예예 알겠습니다. 전략 바로 세워드릴게요 예예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예 이거 왜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 그 매도하려고 하는 건 저기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당복합이라 희망도 붙고 할 것 같아서요 아 이거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그거 14년이요 그냥 받은 거거든요 아 오래되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14년 전이면 몇 년이죠? 2006년인가요? 2006년이요 아 그죠 아 그러면 굉장히 지금처럼 상승장에 있었을 때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차익이 한 어느 정도 나나요? 차익은 뭐 지금 뭐 확실한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대략 대략 이거 매도하신 대략은 한 뭐 15억 원 이상 가겠죠 아 15억 있는데 뭐 전세 끼고 전세 빼고 아버님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분 아 남는 거요? 네네 남는 건 전세 빼고 한 뭐 7,8억 원 남지 않을까 7,8억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추가적인 주택 있으세요? 예예예 아 뭐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아 저기 성남에 포레스티아라고 있어요 아 포레스티아 조합원이세요? 7월 달에 입주거든요 입주 하실 거예요? 입주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일단 답변 드릴게요 예예예 저는 두 채 다 보유하는 의견 드릴게요 두 채 다 두 채 다요? 포레스티아는 당연히 보유하셔야 돼요 예예예 보유하셔야 돼요 입주까지 한다면 더더욱 좋으실 거예요 예예 그렇게 일단 답변 드릴게요 자 요 롯데캐슬 아이비가 주상복합이긴 해요 그죠? 예 주상복합이죠 네 근데 요 아파트가 지금 14년 됐어요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대책 발표 이 대책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예 어 조정지역 대상에서요 예 다주택자들한테요 예 혜택을 주고자 나온 골자인데요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월 30일까지 매도한다면 예 무슨 혜택을 주냐면요 양도세 혜택을 줘요 양도세 중과 없이 그리고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예 근데 아버님은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거기에 속하죠 속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님처럼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상담 받으시면 예예예 근데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반대 의견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이거를 매도하고 갈아탈 만한 아파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예 이걸 갈아타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혜택을 줬을 때의 양도세 계산과 혜택을 못 받고 중과를 받고 장특공제가 안 된 상황에서 매도했을 때와 양도 차익이요 얼마 되지 않아요 양도세에서 차익이 자 보통 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파는 거와 혜택 받고 파는 거와 혜택 못 받고 파는 게 대부분 한 25%의 차익이 나옵니다 25% 5억 기준에서 15년 풀로 보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면 장특공제 최대 많이 받으면 30% 받잖아요 30% 받고 그리고 중과되고 이 장특공제 못 받고 혜택이 25%의 차익이 돼요 그러면 약 1억 정도의 차익이 차이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더 벌기 위해서 이거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건데요 1억 더 벌려고 다른 아파트를 갈려고 이 아파트를 팔았다 갈아탈 만한 곳이 없어요 지금 여의도 보세요 여의도 주변 아파트를 보시면 매매금액이 지금 여기 일대가 지금 15억대 30평대 기준에서 15억대에서 20억대 갑니다 지금 산부랑 이런 15억 아파트 20억이 넘어요 투자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여기 15억 들어갑니다 이 아파트 아닌 광장이나 이런 대교 이런 아파트들을 가다라고 하더라도요 10억에서 12억 들어가요 아버님이 이거 매도하고 7억대 자금 갖고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여의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이보다 안 좋은 지역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가르탈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의 아파트의 취득세 내고 복비 내고 뭐하면 1억 나오잖아요 그러면 1억 벌려고 이 아파트 판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매도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장세에서 이 파리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서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했어요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개발하겠다 발표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이게 유효하다고요 보류한 상태입니다 보류한 상태예요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대선이 되기 이전 그리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요 아마 재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망한 사실 주상복합이긴 하더라도 이 주변에 주상복합이 없어요 얘 빼고는 여의도 자의 빼고는 트럼프랑 그렇잖아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이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와 용산일 때 주상복합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거 대형평수가 지금 계속 갬메우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지금 매수세도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유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물건은 보유하시고 그리고 저기 우리 성남 포레스티아도 거주하시면서 좀 보유하시고요 나중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셨죠?